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참가하는 이유는 다 좋은 취재로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야구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들도 아마 다들 좋은 취재로 이렇게 참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기상 한번 노려볼래 이러면서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지금 흉공이 왜 스트라이크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좀 의상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편이에요. 그거군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김민수 선수 맞나요? 공개는 이제 15일날 보충기하고자 나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김민수 선수가 겨울이잖아요. 15일날 만나뵙겠습니다. 15일날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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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